0179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광전자입니다. 광전자, 은, 은 동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디스크리트 반도체, 광센서, 레드 등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을 제조, 판매함 2022년 상반기 기준 매출은 트랜지스터 40.33%, 포토센서 38.29%, 레드 등 19.55%, 기타 1.83%로 구성됐음 전북 익산에 보유한 공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함. 2022년 상반기 공장 평균 가동률은 70%로 집계됨. 익산의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1984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광반도체 및 광센서 전문업체인 대시 전자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소재 생산법인과 홍콩, 중국의 판매법인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2016년 미래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식다이오드 핵심 공정 개발 관련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실리콘 에벌란시 포토다이오드, SIAPD를 국산화하였음 재무 대시 트랜지스터의 수주가 증가하였으나 포토센서 및 레드 등의 수요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소폭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과 대손상각비 환입 등 판관비 감소하며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상승, 외화환산이익 증가 및 법인세 환급 등으로 순이익률 크게 상승 대시 전방 가전산업의 부진과 스마트폰 산업의 출하량 감소, 이트 기기들의 수요 둔화 등으로 주력 제품의 수요 감소하며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2월 2일 기준, 장마감, 광전자의 시가총액은 1388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광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00위입니다. 광전자의 상장 주식수는 5794만 3700의 순세주입니다. 광전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광전자의 퍼은 6.98페이고 추정퍼은 n-a페이며 동종업계 퍼은 12.66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1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7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4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53배, 451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0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억원, –78억원, 69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4번지억원, –163억원, 105억원입니다. 광전자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번지 41%이고 유보율은 656.5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4.33이며 전일 대비해서 45.51-1.8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2.95이며 전일 대비해서 7.65-1.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전자의 2022년 12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39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405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23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광전자의 종가는 2395원이며 주가가 광전자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전자의 종가는 2395원이며 주가가 광전자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광전자은은 거래량 28,96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8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206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3,5204주, 삼성에서 3,469주, 한국증권에서 3,2404주, 대신에서 2,14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다올투자증권에서 7,756주, 키움증권에서 5,785주, 미래해세증권에서 5,43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893주, NH투자증권에서 2,81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12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6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광전자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평안한 어느 zeigt 보면 광전자 주가가 될 수 있습니다. 광전자 주가 팀根 физ을 공유하고 유형으로ες 이륜 아예 작품에서 15, zich услiels 상상 조직로도 하나 сохраненной, 왼쪽으로 유 metrics 감사합니다.